저희가 오늘 정담 티커를 뽑는 날입니다. 자진의 대가리에 박고 계십시오. 됐다. 됐다.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 별의들 없으셨어요? 네. 약간 그래도 목소리와 표정들 나쁘지 않으시네요. 나쁩니다. 근데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최성원 코치와 또 이런저런 얘기 좀 하면서 저희가 이제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. 사실 4연패면요. 내려놔야죠. 기대를 내려야 기대를. 기대를 내려놓고. 아 진짜로? 저 이제 축구는 뭐라고요? 피지컬! 피지컬 아니에요. 자 축구는 이제 피지컬 아니에요. 배워야 돼. 배워야 돼. 배워야 되지. 이거 뭐 암마 이거 하고 뭐. 코리아나라클라스 3대 몇 시시죠? 한 620입니다. 그럼 뭐해! 축구랑 어떻게 관계되나요? 여기 지난번에 바로 나오자마자 하던데요? 오빠한테 왜 나간 거예요? 나 그때 오빠한테 왜 나간 거야 너. 그 분실 때문에. 또 우리 박재현 피지컬 코치님도 또 오랜만에 또. 오늘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왔으니까 꼭 다시 이길 수 있도록. 볼리 가러 가신 사이에 지금 무슨 초타가 일어났는데요 지금. 저희 뭐가 문제예요? 재단 코치님. 연습이 필요하죠. 야 영재 형 어떻게 되셨어요? 지금 한 번 우리 4연패 지금. 따로 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따로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정작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꼭 없더라고요. 꼭 나와야 되잖아요. 또 연습 때도 안 오고. 꼭 연습 때도 없고. 이 자리에도 없고. 그럼 몇 명 있잖아요 몇 명. 조용해요. 네. 방송 보고 있으면 자진이 대가리에 박고 계십시오. 또 저희의 소신이 한 분 나타나셨습니다. 피지컬 FC에 새롭게 또 합류하신 분이 계시죠. 공기환 선수 모셨습니다. 이번에 그 범석이 형이랑 더 솔져스에 같이 출연 중인 공기환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최대한 즐기되 이 한 몸 불쌍 지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대가리 박고 있어. 대가리 박고 있어. 말도 뻔 안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공기환님 그 저 에이전트 H 후임 맞으신가요? 네 선배님. 또 부대 선배님이라서. 아 그럼 공기 선배라면 많이 나오네 지금. 보이나 들어요. 죄송합니다. 좋아. 군대예요? 경기 전에 기가 막힌 거 하나 준비했어요. 우리가 시합을 하면 전담 키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. 없죠. 없죠. 저희가 오늘 전담 키커를 뽑는 날입니다. 뒤에 보시면 우리 프레쉬 코드와 함께하는 프리킥 대결. 그럼 만약에 엔강이 형 1등하면 어떻게 돼요? 엔강이 형 꼴등 코보다 나오는 거야. 오 진짜? 그리고 꼴등 하신 분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점심을 제가 미리 주문을 해놨어요. 어 근데 뭐하세요? 피지컬 FC와 함께하는 지금 프레쉬 코드에서 투코 스폿이랑 같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바로 배달을 좀 시키는데 아침에 딱 시키면 점심때 그대로 배달을 해주거든. 선택을 좀 해주겠지. 아 할인도 특가 할인도 많네. 지금 4연피인데 내가 무슨 프리킥에서 진 사람 꼴등한 사람한테 결제하라고 할 거야. 내가 영수증 받을 거거든. 그거를 결제하시는 겁니다. 바로 지금 프리킥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축구는 뭐라고요? 기술! 뭐라고요? 기술! 축구는 뭐라고요 여러분들? 기술입니다. 피지컬입니다. 오늘까지는 제가 술 안 깨신 것 같은데 많이 속상하셨나봐요. 많이 드셨더라고요. 축구는 피지컬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바로 가시죠. 자 가야 돼. 와우! 자 지금 우리 엥강이 형의 꼬끼부 들어가 계세요. 자 우리 첫 번째 에이전트 H가 자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. 기회는 한 분당 단 두 번씩만 있습니다. 제일 못하는 선수 3명을 선발할 겁니다. 자 에이전트 H 첫 번째 가시죠. 준비됐나요? 오케이.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? 뭐요? 와우! 오! 어.. 감독님! 근데 차는 방법을 안 알려주시고 그냥 차라고 하는 겁니까? 그건 뭐라고요? 기술이요 피지컬 그가 피지컬로 차 피지컬로 차 알려드리고 뭐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야 차이씨 어 좋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최고 참 리더 최영진 오오오오오 우와 이거 무예전 어떻게 차요? 하나 말해주세요 한 번만 무예전은 그냥 감독님 갑니까? 저는 찰 줄 몰라요 자 무예전 한번 가볼게요 호날드폼 호날드폼 아 좋은데요? 호날드폼 어디 할 거야? 무회전이랑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무회전이 아니잖아요 자 오케이 괜찮아요 갈게요 아 똥 감았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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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야 자 네 번째 이영반 와우 우와 와우 야 curiosity 이야 기술적으로 Maps 똑같이 잡 télé 아좋은데 조금 더 빨리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오버 하지마 오버 하지마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 좋아하 garnet 아... 오.... 오오... 내가 왜 이렇게 가깝게 해? 아 used to be there 그에서 다 해봐 와 잘 차야 되는데 이거? 고현이 간다 형님 벽이 여기 있는데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? 억울해? 너무 붙어있는 거 같은데? 지금 차는 사람이 꿀귀포 서 있는 거까지 뭐라고 하세요? 게임에서 그렇게 할 거야? 상대한테? 다섯 번째 김보현, 여섯 번째 홍범석 나왔습니다 훌이 나, 훌이 나 좌회전 킥 좌회전이요? 좌회전 킥 보여드릴게요 역시 에이스 차는 동시에 디딤빨과 같이 뛰는데 약간 힘을 같이 실으는 엥강이 형 자존심 상한 거 같은데 지금 담았어 좋았어 좋았어 박형근 선수 나왔습니다 사코킥, 사코킥 박형근 자가 로킥, 로킥처럼 로킥이요? 그렇지 파티 짜잔 야 warriors 나쁘지 않았어 기대 이상 다음은 이제 여덟 번째 공기환 선수 나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가볍게 딱 두 발만 뒤로 나왔습니다 아까 가르쳐 주신 대로 임팩트는 좋으신데? 근데 갖다 대는 건 좋고 자 석현용 제일 무서워 자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 공기환 선수 빨리 회사하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 때려놓고 석현용 선수님은 굉장히 많이 보네요 여러분 다음이 올 때 선수증명서 떼어라 알았지 자 다음 코해클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코리안해라 칼라스님이 나오셔서 티막을 했어요 여기가 부었습니다 지금 기대해보겠습니다 잘 넘겼어x2 잘했어x2 좀 더 세게 차도 되겠다 영성아 나이스! 아 근데 진짜 아까 포기의 정석이야 다음 짱재! 우리 야전삽 짱재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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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올특기 시작하러 가지 말고 장재! 여기? 거기! 좌회전 킥을 보여드리는데요 좌회전 이번 건 좌회전 킥이에요 아 이번 건 좀 소심했다 동시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아 짱재 아... 내가 제일 기대를 했던 선수인데 자 다음 마지막이에요? 다 찼습니다 다 찼다고? 줄리엔강 줄리엔강 나와주세요 짱재 골킴! 짱재 골킴! 와 너무 뭔데? 가 이렇게 했어? 골대가 엄청 커 보이는데요 엥강이 형이 있다가 나오니까 엥강이 형 있을 때랑은 또 다르네 한참 놀랐다 야 야 이거 7라이바르트인데 오 잠깐만 오 지금 회의 사고 뛰어나시는 것 같은데요?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코칭 스태프 회의 잠깐 1분만 하고요 워스트 짱재 할로우 짱재 여배했어 내 작은 얘기 중에 못 들었지 자 본인이 워스트 3명 안에 들 것 같다 앞으로 나오세요 저 앞에 봐주시겠어요?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3명 다 보이시죠? 박형근 코리안 헤라클라스 짱재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리 어디야? 자리 나왔습니까? 센터백 저게 우리 한 팀이잖아요 관심 가져주세요 퇴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자 여러분들 한 분씩 나가서 한 번씩만 차세요 두 번 차면 안 됩니까? 두 번씩 아닙니까? 한 번씩 차세요 한 번만 더 찰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보여줘 오야야야야 와야야...! У와 나쁘지 않은데 순간 이상 갈 것 같아 중간으로 가세요 순간 좀 벌려주세요 중간 좀 중간에 들어갈게요 저 날이 긴장하신 거 같은데 . 자, 준비됐으면 가세요. 나이스. 나이스. 자, 우리 야전삽 짱재. 긴장했다, 긴장했다. 짱재 선수, 어때 준비 됐습니까? 아, 준비됐습니다. 아니, 사실 짱재 선수, 사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맞습니다. 아, 저 퇴출인가요? 위치 좋고. 아, 여기서 본 건 참 많으시네요. 파이팅! 파이팅! 자 들어오세요 형 들어오시래요? 형 들어오시래요? 자 빨리 가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우선은 뭐 냉정하게 빨리 베스트가 있긴 있으니까 워스트만 하죠 오늘 자 우선 워스트부터 가겠습니다 자 워스트! 세 분 나와주세요 우선 치열한데? 제 표정이 왜 이렇게 그윽한데? 어 프레쉬코드 지금 도착했다고 배송 완료됐다고 지금 연락 왔거든요 자 오늘의 워스트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 잘 뒤로 돌아 감독님도 얼굴 보지마 감독님 얼굴 보지마 지그시 터치할거야 지그시 자 프레쉬코드와 함께하는 프레스틱 대결 영광의 워스트 선수는 제가 바로 그 뒤에 서있겠습니다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로 돌아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자 축하합니다 프레쉬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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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축하합니다 프레쉬코드 지금 약간 관계자분이 안 오시는데 네 제가 찜팬이라 왔습니다 아 직접 감사합니다 이거 아침에 저희 만들어주신 거 맞죠?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분이 오신 거면 두 개 들고 오신 거예요? 네 찜팬이라면서? 아니 잘못했어 잘못했어 소원을 다 갖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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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레도 드는데 와우 와우 자 우선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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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쉬코드 결제 조금만 여보 자 짱재님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아직 저희는 베스트 남지 않았습니까? 프리킥 대결 베스트 플레이어 줄리엔 강 우와 오오 아이오 다시 회의하세요 하십시오 아니 형 형 보여주세요 꼴들네 꼴들꼴버 오늘 여러분들의 찬 컨디션으로 이걸로는 절대적으로 전당킥컬을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시합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 코칭 스태프가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리킥 대결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빨리 점심 먹으러 가시죠